한국에서 태어나고 8살의 남미로 이민, 그 후 18살의 미국으로 온 서이탁 변호사, 다문화를 삶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다양성과 고유의 장점을 반영한 교류를 통해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아메리칸 멀티컬처럴 소사이티, 번역하자면 미국 다문화회입니다. 한인 주축으로 러시아인, 폴란드인, 남미계, 인도인 등 다민족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습니다. 최대 회장을 맡은 서 씨는 우선 침묵과 교류에 중점을 두고 시작해 점차 공동의 관심과 이슈를 반영한 단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문화가 살고 있는데 특히 폴란드계라든지 러시아계라든지 한국인, 카우케이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서로의 교류도 많이 없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대한민국 국민들,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을 모으고자 그러한 이러한 오프니세이션을 창립하게 됐습니다. 모임은 소수민족만이 아닌 미국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리온 린턴 솔렉스 아카데미 대표. 그는 단기적인 계획 중 하나로 선거 참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메리칸 멀티컬처럴 소사이티는 원래 모임을 통해 각 민족의 음식과 문화를 나누며 교류할 계획이며 올 11월 취임식을 열 잔망입니다. 서로의 다름보다는 유사점을 찾아 공동의 뜻을 이루겠다는 모임. 다문화 사회인 시카고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단체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저희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 자신이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크는 서로 같이 화합하는 이러한 새로운 돌풍 바람 등을 조금은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